대체할 수 없는 최최최 최고의 퍼포먼스 어서오세요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컴백 앨범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케이 레버린스는 무슨 뜻인가요? 돌아올 횟자와 미로 레버린스를 합친 말인데요 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특히 타이틀곡 교차로가 그렇게 역대급의 역대급이라면서요 방황하는 소녀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마음을 다는 곡입니다 근데 방황하는 소녀들이라 그 모습이 무대에서 표현이 되나요? 여자친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저희 진짜로 방황할 거거든요 어머 이런 방황? 아니요 진짜 방황이요 보여드릴게요 기대가 되는데요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괜찮으세요? 아 네 방금 보신 퍼포먼스 다 의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잠시 후 여자친구 컴백 무대를 본방사수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허리케인야 허리케인야 허리케인처럼 휘몰아치는 칼군무의 정석 레버린스 무대도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허리케인처럼 맹렬하게 다음 팀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내세적인 몽환 섹시 골든차일드와 중독성 강한 컨트리 힙합으로 돌아온 아이콘의 컴백 무대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뮤직 스타트